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뉴스입니다. 왕복 2차선으로 그동안 사망사고가 잤던 88고속도로가 오늘 정식으로 4차로 고속도로로 확장 개통합니다. 이름도 광주대구고속도로로 바뀝니다. 송금환 기자입니다. 그동안 편도 1차로여서 추월하려면 중앙선을 넘어야 하고 곡선 구간이 많아 사고가 끊이지 않던 88고속도로. 30여 년 동안 교통사고로 770여 명이 사망해 죽음의 도로라고 불릴 만큼 위험천만한 고속도로였습니다. 하지만 임시 개통된 도로는 편도 2차로, 왕복 4차로로 차량이 시온스럽게 달립니다. 2008년부터 추진된 도로 확장 공사를 마무리한 덕택입니다. 도로폭만 넓어진 게 아니라 중앙분리대까지 완벽하게 설치되면서 충돌 사고 우려가 크게 줄었습니다. 그리고 중앙분리대가 있어도 이렇게 힘들었거든요. 2차선이고. 남원도 갔다가 오늘 대구는 처음 가봤는데 너무 뻥 뚫려가지고 정말 좋더만요. 영남과 호남 지역의 물리적 이동거리가 가까워진 것을 기념하는 동서화합의 동산도 조성됐습니다. 광주광역시와 대구광역시의 명산인 팔공산과 무동산 입석대가 좌우측에 추측이 되었고 지자체의 군화, 군목이 식재가 돼서 동서화합의 동산이 조성되었습니다. 1984년부터 2차선으로 처음 개통된 지 31년 만에 확장된 88고속도로는 광주대구고속도로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2조 1,300억 원이 들어간 이번 142.8km 확장 개통으로 대구에서 광주까지는 30분이 단축돼 1시간 40분에 갈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송금환입니다. 경남교육청이 올해 석차 등급별 고입 전형을 처음으로 도입합니다. 성적별로 같은 비율로 학생들을 나눠서 각 학교의 분산에 진학시키는 제도인데요. 학교 간 교육 격차와 쏠림 현상을 해소하겠다는 취지지만 풀어야 할 숙제도 적지 않습니다. 김대진 기자입니다. 처음 시행되는 등급별 고입 전형이 적용되는 곳은 장원과 마산, 김해, 진주, 평준화 지역 4개 학군입니다. 진해와 장유지역은 제외됩니다. 기존에는 지방 안은 학교별 정원에 맞춰 추첨을 하고 정원이 초과되면 2지망, 3지망 순으로 넘어갔지만 이번 전형은 우선 중학교 내신 성적으로 100분율에 따라 학군 내에서 수능 등급과 같이 9개 석차 등급으로 나누고 이 등급별 정원에 맞춰 학생의 희망학교 순으로 고르게 배정하는 방식입니다. 전체 고등학교에 성적이 고르게 학생들을 배치해 학교별로 서열화된 교육 격차를 줄이고 성적 쏠림 현상 해소를 통해 면학 분위기 조성과 고교 전체의 교육력을 높인다는 것이 도입 취지입니다. 전반적인 학교의 교육력이 제고되므로 해서 선호학교, 비선호학교가 사라지고 전체 학교가 선호학교로 학생들에게 기대를 줄 것입니다. 그러나 집 근처나 희망하는 학교에 갈 확률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과 선택 기회가 박탈될 수 있다는 점은 부담입니다. 또 성적이 높은 사립고는 기존의 노력과 지명도가 침해될 수 있어 달갑지 않다는 반응입니다. 전체 교육력을 높인다는 취지와 선택의 기회 보장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대진입니다. 지난해 경남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기대수명은 81.6년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 이낸 2014년 생명표를 보면 지난해 경남에서 태어난 아이 가운데 남자는 77.8년, 여자는 85년으로 평균 81.6년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전국 평균 82.4년보다 낮은 것으로 울산 81.3년, 강원 81.4년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낮았습니다. 세계적 희귀조인 제두루미가 얼마 전 주남 저수지를 대거 찾았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그런데 주남 저수지의 높은 수위 탓에 제두루미들이 창원을 떠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창원시와 농어천공사가 주남 저수지 수위를 낮추기로 뒤늦게 협의를 시작했는데 해결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손원혁 기자입니다. 지난해 주남 저수지 안에 있던 제두루미입니다. 수면 가까이 드러낸 모래톱이 안전한 잠자리 역할을 했습니다. 올해는 주남 저수지에서 모래톱을 찾을 수 없습니다. 가뭄에 대비해 물을 가두면서 수위가 높아진 탓입니다. 안전한 잠자리가 없어진 제두루미는 들판으로 잠자리를 옮겼습니다. 지난 6일 270마리까지 보였던 제두루미는 50마리 안팎으로 줄기도 하고 200마리, 100마리로 개체수가 들쭉날쭉합니다. 저수지 밖 들판은 육상동물의 표적이 될 수 있어 안전한 잠자리가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 견해입니다. 논란 끝에 창원시와 농어촌공사는 4미터인 수위를 50cm 낮춰보기로 했는데 문제가 간단치 않습니다. 주남 저수지 문을 달아오셨을 때는 고기가 다 따라 나니까 오연해가지고 내려가지고 좀 보내주라. 낮춰진 수위 3.5미터도 여전히 높다는 게 환경단체의 주장입니다. 한 3.1에서 3.16, 갈대섬을 중심으로 해서 제두루미가 잠을 잘 수 있는 그 모래톱, 주변의 모래톱이 드러나는 수위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전남 순천만처럼 주남 저수지를 환경명소로 만들겠다는 창원시.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1년 중 밤이 가장 길다는 설기, 동지입니다. 겨울의 한가운데에 들어선 만큼 아침 기온은 영하권까지 떨어진 곳이 많고요. 출근길 옷차림을 더욱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대신 낮에는 지금보다 10도 이상 오르겠습니다.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새벽부터 비가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비가 지난 뒤 기온은 점차 내려가겠고 주말쯤 영하권의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오후부터 구름량은 점차 늘어나겠습니다. 또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은 점 주의하셔야겠는데요. 오후까지 연무나 박무로 남아있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내려갔습니다. 창원 4도, 하마는 0도로 2, 3도가량 낮게 시작하고요. 낮 동안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겠습니다. 김해 13도, 밀양은 12도로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눕겠습니다. 현재 남서쪽에서 기압골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서부지역을 시작으로 하늘빛은 흐려지겠고 남해안에 오후부터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는 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하동군 읍내 외곽도로인 삼복도로가 확장공사 25년 만에 전 구간이 2차로로 완전 개통됐습니다. 창령군 자원봉사센터는 경상남도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의령군은 지난 18일 막공마을 도랑살리기 사업 중공식을 열었습니다. 하만군 대산변 경찰승전탑에서 평리밀길 4.15km 구간이 경찰승전로라는 명예도로 이름을 받았습니다.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건설 분야 자격증 100여 개의 대여를 알선하고 수수료로 9,600만 원을 챙긴 혐의로 52살 이모 씨를 구속기소하는 등 브로커 6명과 건설업체 대표 17명, 자격증을 빌려준 기술자 52명을 기소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건설업체는 적은 비용으로 법정 기술인력 확보가 필요했고 자격증 보유기술자는 일을 하지 않고도 4대 보험과 대여료를 받을 수 있어 자격증 대여가 만연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산 경남의 대표 소주업체인 무학이 좋은데이와 화이트의 출고가를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무학은 어제부터 좋은데이와 화이트의 출고가를 각각 950원에서 1,006.9원으로, 970원에서 1,028.1원으로 기존보다 5.99%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무학 외에도 대구 경북의 소주업체인 금복주도 출고가를 5.62% 인상하고 부산의 대선주조는 오늘쯤 가격 인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밀양 송전탑 반대 투쟁 10주년을 기념하는 문화재가 오는 26일 밀양문화체육회관에서 열립니다. 밀양 765킬로불트 송전탑 반대 대책위는 지난 2005년 12월 송전탑 반대 시위를 시작으로 올해 10주년을 맞아 주민과 함께 투쟁을 회고하고 다양한 공연을 즐기는 문화재를 개최합니다. 대책위는 또 밀양 송전탑 반대 투쟁 일지를 담은 밀양 백서와 화보집을 발간했습니다. 창원시가 광역시 본격 추진과 미래전략위원회 등 5대 핵심기구 설립 등을 올해 시정 10대 뉴스로 선정했습니다. 또 마산항 가포신항 개장과 창원 국가산단 구조고도화 사업, 창원시 교육발전협의회 출범, 창원시립예술단 정상화 등도 10대 뉴스에 포함됐습니다. 창원시정 10대 뉴스는 창원시가 시정성과를 추려내기 위해 시청 직원 등의 의견을 반영해 선정한 것입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